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오늘 뉴스는 뭐가 있는지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원전 150개 건설. 그래서 오늘 원전주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런데 그 반면 이 섹터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수 난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대란까지는 아닌데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 어쩔 수 없이 폭증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 없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러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어떤 주식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륜을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자, 기릿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또 내일만 일하면 쉬는 날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기릿의 주식 노트의 모든 영상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주식 공부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릿분들이 더 원하시는 거 있다면은 항상 댓글을 적으시면은 모든 거를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드디어 테이퍼링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미국 채권 매입 점진적 축소 발표. 일단 11월에서 12월까지 150억 달러씩 줄인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이번 달부터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가 터지면서 양적 완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하늘에서 돈을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다 회복도 했고 더 이상 뿌리면은 나쁜 영향도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하네요. 그거를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퍼링을 발표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파월이 또다시 비둘기로 변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11월 12월 두 번 연속 해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매달 150달러씩 채권 매입을 줄인다면은 8개월 뒤 내년 6월이 마지막 채권 매입 시기가 되면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가장 우리가 민감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연준은 이번 FMC에서 테이퍼링 시작했지만 금리 인상 신호는 아니라면서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주가는 다시 랠리를 또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완벽하게 들썩이고 있죠. 중국 15년간 동해안에다가 원전 150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향후 15년 동안 최소 150기의 원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150기는 전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지난 35년 동안 지은 원전수보다 많은 수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중국이 짓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 옆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원자력 발전소에서 터빈을 돌리고 나오는 증기를 시킬 때 냉각수로 바닷물을 활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바다에다 지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원전 벨트가 생긴다는 거겠죠. 아주아주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150개를 짓는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선진국들은 신규 원전 건설을 자제하는 가운데 중국이 딱 몇 년만 지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가 어떤 게 올랐을까요?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원전이 당연히 올랐겠죠. 그런데 이 주식이 엄청나게 빠졌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몇몇 기리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원전을 짓는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친환경 때문이죠.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이렇게 원전을 많이 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원전을 많이 짓으면 많이 짓을수록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인 태양광, 풍력 여기에는 조금은 늦게 도달하지 않겠나. 그리고 투자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타당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두 가지 섹터가 완벽하게 다른 온도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한전 기술 25% 상승. 그리고 그 반면 CS 윈드 마이너스 12% 하락. 자 그래서 결국 왼쪽에서는 거래량 터진 강한 양봉이 나와서 앞으로도 더 좋을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그 반면 다른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들은 당분간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진짜 친환경이 끝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앞으로 계속 투자를 진행할지 그리고 물을 태울지 말지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소수가 난리죠. 요소수에 관련된 뉴스를 두 가지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왜 요소수 품귀 유독 한국만 심각할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은 전 세계 주요국 중 최근 한국에서 유독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디젤 차량 운행량이 많은 데다가 원제로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의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이 팩트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모델이 전체 차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연합에서도 요소수 부족 사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요소수 생산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공급난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디젤 엔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난린가 봤더니 일단 디젤 차량이 많고요. 그리고 플러스 한국은 요소수 제작에 사용되는 암모니아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 무려 97%를 수입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더 이상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 모든 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참고로 요소수가 뭐하는 건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는 암모니아에다가 증류수를 섞어 만든 수용액으로 디젤 엔진의 질소산화물 녹스 저감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정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SCR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최근 출시되는 모든 디젤 차에는 요소수가 필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승용차는 요소수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10리터면 몇 개월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가 문제죠. 요소수 10리터로는 하루 이틀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류 대란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자 어쨌든 암모니아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조금은 다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뭐든 한 곳에 의존하는 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소 비료 재고 바닥 내년 농사 비료값부터 걱정. 디젤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요소수품기로 인한 대란이 자칫하면은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요소 비료를 만드는 재고가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거의 바닥난 데다가 요소값이 급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있는 비료 업체 참고로 가보니까 요소와 칼륨 등의 재고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소 등의 비료는 보통 작물 수확전에 사용돼 올해는 벼농사만 보면은 마무리되어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소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수입가가 급등해 현 유통가의 2배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석탄 가격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오르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을 대비해서 농산물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부분을 꼭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비료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비료 관련주 말고 어떤 게 또 수혜를 볼지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소리 없이 강한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잇지가 점찍은 뷰티주 올해만 40%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위드 코로나로 외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1위 콘택트 렌즈 제조업체 인터로조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3일 인터로조는 3만원에 마감했는데요. 연초 이후 주가가 4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인터로조는 컬러 렌즈, 써클렌즈 등 미용 렌즈에 특허하고 있는데요. 자체 브랜드로 클라렌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30 세대에서는 수지 렌즈로 유명하고 최근에는 인기 걸그룹 이치를 모델로 기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내 점유율이 아큐브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큐브는 존슨앤 존슨 거라고 하네요. 저 기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자면 인터로조는 위드 코로나 대표 수혜지로 불릴 수밖에 없겠죠. 유흥, 소개팅 등이 본격화되면서 미용 렌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렌즈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용 렌즈 시장 자체가 커지는 점도 호지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눈이 나빠서 썼는데 이제는 콘택트 렌즈가 뷰티 목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기릿에 짧은 생각으로는 근데 솔직히 그 미용 렌즈 너무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포화 상태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수출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활 정상화에 따라 수출 증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인터로조는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아무리 팽창을 해도 전 세계가 무대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우호적인 환경까지 조성이 되었으며 인터로조의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 31%, 일본 24%, 유럽 19%, 중동 9%, 중국 5%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신제품 출시가 예정된 유럽과 일본에서 점유율 확대가 점쳐진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근거로 미용 렌즈 수요가 증가하며 내년까지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인터로조 영업이익은 287억원으로 작년 대비 89%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은 364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27%나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일단 올해 예상 퍼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평균 20%씩 성장을 한다면 퍼 20 정도는 살짝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항상 뷰티의 대장형은 화장품이었는데 그 빈자리를 렌즈가 살짝 차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로조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슬금슬금 안정적이게 오르고 있죠. 최근에 고점을 찍고 이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이때까지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길이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다시피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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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엔 또 퐁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장 퐁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 그런 부분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 그 다음에 내후년에도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 또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인터로조 한번 길이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패션에 관련된 뉴스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수지도 일단 뒤집고 본다. 아직도 그냥 뽀그립니? 자, 뽀그리냐 아니면은 다운이냐 찬바람과 함께 가을이 깊어지면서 패피들의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대표 패션 아이템인 플리스와 다운 중 어떤 아우터를 입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패션업계도 이 같은 고민을 파악하고 야, 그러면은 1 플러스 1 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뽑아낸나 그걸 봤더니 우리가 진짜 어릴 때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우리 뒤집어 입는 거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옷이 최근 들어 MZ세대한테 유행이라고 합니다. 리버서블 아우터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한 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바쿠로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안으로도 입을 수 있고 이러한 형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분들이 밖에 나가서 뽀그리를 본다면은 그 대부분이 양매율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그걸 바로 리버시블 아우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하루 확진 1,078명 폭증 11월에는 5,000명이 넘을 수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염 갈수록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얼마인가 봤더니 2,600명으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은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번에 시몬루 액세서리 컬렉션에 이어서 SM 상선도 상장 처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최근 다소 침체된 공모주 시장 분위기와 피어우크루 및 해운주의 주가 정체로 공모주에 대한 시장의 가치평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관 수위치기 완벽하이 폭발인데 더 낮춰서 IP 확인 싫으니까 그냥 철회를 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분들 SM 상선 현재 취소가 되었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던 공모주 시장 흥행이 하반기 들어 급격히 침체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상이 자취를 감추고 그 다음에 상장천하부터 공모가를 밑도는 그러한 기업도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따상도 없고 그 다음에 공모가 아래로 빠지는 그러한 흐름이 많아지는 거는 흥행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IPO에 임하는 기업들이 조금은 너무 욕심을 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공모가가 매우 합리적으로 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참고로 SM 상선은 수유의 책 부진으로 IPO 일정이 잠정 연기가 되면서 연내 상장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데 하지만 지금에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6개월 뒤에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겠네요. 다음입니다. 펠리세이드급 아이오닉7 베일 벗는다고 하네요. 자,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아이오닉7이 있는데 아이오닉5는 벌써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가장 큰 형님인 아이오닉7이 슬슬 베일을 벗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가 오는 2024년 많이 남았습니다. 2년 넘게 남았네요. 24년에 출시 예정인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7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콘셉트카 7의 티저 이미지를 4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UV라고 해서 얼마나 큰가 봤더니 무려 펠리세이드급 크기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출시가 되면 야, 가격이 엄청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좋은 차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NC소프트 리니지W가 출시를 했는데요. 게임이 그렇게 별론가 봅니다. 오늘 NC소프트 무려 12%나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기대분들 중에서 플레이를 해보셨다면 평가를 살짝 적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차트를 보니까 아직까지 전 저점까지는 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NC소프트도 뉴스에 팔아라 이 말을 피하지 못했네요. 과연 앞으로는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관심있게 바를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KTNG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23년까지 2.7조원 규모 주주 환원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자, KTNG는 주주가치 재구를 위해 자사주 410만 주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3,400억이고요. 오는 5월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당은 지금처럼 주당 배당금을 유지 또는 인상하고 배당 성량 50% 이상을 달성하는 기조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5% 이상의 배당을 항상 기대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KTNG 오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장대 양봉. 그래서 이 차트 한번 보자면 야, 이거 한 10% 올랐다가 한 윗골이 달았으니까 5%로 끝났겠다. 봤는데 2% 올랐... 2% 후반대 올랐다가 1.9%로 빠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변동성이 없었으면 이렇게 2% 올랐는데 장대 양봉으로 보일까요? 어쨌든 KTNG 지금부터는 조금 올라줘서 올해 안에 10만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9만원을 뚫고 올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모주 청약을 했던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또 볼만하다. 이러한 생각이 나왔더라고요. 첫 길이 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롯데렌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 부분 안정적 성장 롯데렌탈입니다. DS 투자증권은 4일 롯데렌탈에 대해 수익성 기반의 영업 성과를 확인했다며 투자위원 매수 목표주가 6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자,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가 증가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1.9% 증가해 11.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렌터가 사업이 계절적 비수기인데 롯데렌탈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겠죠.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제주도를 포함한 단기 렌터카 실적 증대가 기대되고 추석 연휴로 연기된 중고차 경매가 반영되며 중고차 판매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카시어링 부분인 그린카의 경우에도 보유 차량 대수 증가와 함께 전년 대비 20%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롯데렌탈 지금 현재 가격은 4만원입니다. 그리고 고가가 6만원이었네요. 그때부터 쭉 지속적으로 흘러내렸던 롯데렌탈 고점 대비 33%나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정말 심플하죠. 실적입니다. 실적. 그러니 기대분들도 앞으로도 롯데렌탈 실적이 좋아질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목표가 6만원까지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롯데렌탈을 산다면 SK렌터카 빼놓을 수 없겠죠.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반반치킨으로 같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미있는 경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